자위행위를 동반한 야동시청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정액 낭비입니다. 번식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남자가 야동에 취약한 이유는 야동이 없는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맹수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진화한 초식동물이 맹수의 아주 취약한 것과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 헬스에 따르면 남자가 운동을 거의 안하고 술과 치킨에 쩔어 살아서 근육은 아주 빈약하고 배가 엄청 튀어나와도 뇌는 지금이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심리학을 할 때 뇌를 이런 식으로 의인화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리더 코스미디스와 존 투비가 이끌어온 산타바바라 학파 진화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품을 모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리기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마음이 수많은 진화한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설을 대량 모듈성 태제라고 합니다. 각각의 심리기제들이 긴밀하게 협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심리기제가 서로 충돌하는 정보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화를 하자면 심리기제 A의 생각과 심리기제 B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충돌이 자연선택에 의해 잘 설계된 자기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진화심리학은 마음을 하나의 영혼으로 보는 관점과 대조됩니다. 통상적으로 의인화는 하나의 영혼을 상정합니다. 마음에 통합된 측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열된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구조를 해명한 이후에 부품들 사이의 상호작용들을 해명해야 마음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볼 생각도 안하면서 숨만 보려는 애매한 전체론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에 주목하는 환원론의 바탕을 두고 부분들 사이의 상호작용들을 통해 전체를 설명하는 전체론이 과학적 전체론입니다. 자연선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생존 경쟁이 아니라 번식 경쟁입니다. 생존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번식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생존했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만족해하는 뇌보다는 번식을 위해 분투하는 뇌가 자연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은 아주 빈약하고 배는 엄청 튀어나와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거의 없는데도 만족하는 뇌와 여자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는 뇌 중에 어느 쪽이 자연선택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에 의인화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흑자 헬스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끼리 바다표범 수컷들은 으뜸 수컷 즉 알파메일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글자 그대로 피터지게 싸웁니다. 으뜸 수컷이 되면 수많은 암컷들을 임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으뜸 수컷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성장했는데도 생존만 추구하면서 으뜸 수컷이 되기 위한 위험한 도전을 절대로 하지 않는 수컷과 큰 위험을 무릅쓰고 으뜸 수컷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수컷 중에 누가 더 잘 번식할 것 같습니까? 몸을 엄청나게 사리면서 생존만 도모하는 수컷이 대체로 더 오래 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몸을 지나치게 사리면 번식의 측면에서는 망하기 쉽습니다. 생존만 따져도 흑자 헬스의 말은 이상합니다. 현재 생존에 있다는 것에 마냥 만족하는 동물은 미래의 생존을 위해 무언가 조치를 치유하는 동물에 비해 미래에 생존할 가능성이 떨어질 겁니다.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더 오래 생존하는 동물이 대체로 더 잘 번식합니다. 원시 사냥채집 사회에서 근육은 아주 빈약하고 배가 엄청 튀어나온 남자는 생존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몸에 만족하는 뇌와 미래에 더 잘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려는 뇌 중에 어느 쪽이 자연선택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는 의인화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골치 아픈 문제들도 수반되지만 흑자 헬스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시 사회 기준으로 볼 때 배불뚜기의 빈약한 근육은 남자의 번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왜 뇌가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왜 아주 많은 남자들이 이런 상태에 안주할까요? 저는 이것을 남자들이 진화한 과거 환경과 남자들의 뇌가 작동하는 현재 환경 사이의 차이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진화적 불일치 가설이라고 합니다. 심리 기재가 진화한 과거 환경과 심리 기재가 작동하는 현재 환경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심리 기재가 엉뚱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환경은 과거 사냥 채집 사회와는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짝짓기를 위해 진화한 남자의 성욕은 야동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위 행위를 동반한 야동시청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정액 낭비입니다. 번식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남자가 야동에 취약한 이유는 야동이 없는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맹수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진화한 초식동물이 맹수의 아주 취약한 것과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많이 부닥쳤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낼 때는 자연선택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해법을 장착해 주지는 않습니다. 리처드 도킹스는 자연선택의 이런 측면을 눈먼 시계공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시행착오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지적설계 방식에서는 설계자의 지능이 뛰어나다면 미래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적설계는 눈멀지 않은 시계공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온갖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놀라운 범용 지능이 자연선택이라는 눈먼 시계공의 작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골치 아픈 문제를 여기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먹을 것이 항상 아주 풍부한데도 현대인들이 지방을 엄청나게 많이 축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바보 같은 행태입니다. 하지만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었고 어쩔 수 없이 신체를 아주 많이 움직여야만 했던 사냥채집사회에서 진화한 심리기제들과 생리기제들이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한 현대 환경에서도 지방을 악착같이 축적한다고 해도 그리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진화한 심리기제는 그 구조대로 물리법칙에 따라 작동할 뿐입니다. 현대 환경에서 번식의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고심해본 이후에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자면 동물은 적합도 최대화자가 아니라 적응 실행자입니다. 적합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화한 심리기제, 즉 적응이 그냥 물리법칙에 따라 실행됩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유연하지 못하고 대단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흑자헬스의 의인화 방칙을 무리하게 빌려 쓰자면 야동과 맥주와 치킨에 쩔어 사는 남자의 뇌가 지금이 딱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뇌가 과거 원시사회에서 통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뇌가 수많은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대량 모듈성 태재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뇌 중에 지방축적을 담당하는 부품은 지금이 딱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뇌 중에 지위축구를 담당하는 부품과 짝짓기를 담당하는 부품은 지금 상태에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헬스장에 등록하는 겁니다. 지방을 악착같이 축적하려는 부품과 더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부품이 이런 식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서 해주세요.